공군예비역 2배선 대례입니다. 제 고향은 북한에서 두 번째 큰 함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48년도면 이북에서 이남으로 월남할 거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 때로 온 사람은 쉽게 좀 넘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경비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됐는데. 1948년 11월 11일경에 서울에 도착을 해서 형님하고 상의한 끝에 공군, 하늘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내가 공군에 입대하겠느라고 형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1949년도 2월에 공군에 지원해가지고 합격이 돼서 훈련을 받고 했는데. 제가 기상문과로 이제 배속이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속이 돼서 있다가 공군사관외교 응모시험이 6월달에 있다는 공고를 보고 여기 한번 응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응시, 응시해서 합격해가지고 6월 10일에 공산학교 입교를 했는데 그 당시는 육군항공사관학교. 공군이 독립이 안 된 그런 때였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난 날은요. 일요일이었어. 6월 25일. 그러니까 상관공사관학교. 상관공사한테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외출. 토요일에 24일에 배출 나갔다가. 나는 외출하면 이남에 있는 형. 꼭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대여라고. 우리 집계는 둘밖에 없었으니까. 큰 고모는 집에서 자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10시 반쯤 작은 고모 부가연동 쪽으로 이제 인사하러 간다고. 지금 그 필동, 오장동 그 근방입니다. 근방 지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중국 겸살소가 있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큰 표지가 있는데. 이북 공산군 38선 침략, 점령 현역 군인들 즉시 원대복이 하라. 모처럼 외출 나갔는데. 좀 이따가 들어갔다. 알았다. 형하고 같이 이제 투데물 로타리 갔는데. 그 로타리 가니까는 집사의 학석인을 대고. 아주 아우성. 아주 절규하는. 이런 스피커 소리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라. 아 이게 심장하지 않다. 가야 되겠다 하고. 형하고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부대에 들어가서. 아니까는 이 얘기가. 즉시 김법연기 들어가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료. 비행기 연료 중요하니까. 연료. 그 소개시키는 작업. 네. 가서. 하고 작업을 하라. 저 끝나고 부대에 들어오는데. 행진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런데 아 이북. 저기가 기총사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대 행동 하다가 들어오다가. 옆에. 보리밭에. 이제. 오버. 저. 은폐하고. 피신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고. 저녁 때 먹은 때. 또 한 번. 그런. 그러니까. 첫날. 6월 25일. 개전날.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이렇게 하였지만. 벌써. 그 사람들은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교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는. 공군사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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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2년째. 2년째였습니다. 그래서. 그. 51년도. 7월에. 졸업을 해 가지고. 4개월 후에. 비행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이때까지. 이런. 그. 조직적인 훈련. 비행 훈련. 조종자 양성.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우리보다. 우회. 조종감 1기부터. 사관학교 1기에서. 우리 비행 훈련 시간은. 52년. 1월 달부터. 52년. 11월 달까지. 비행 훈련 조종사가. 이제. 전투 조종사가 돼서. 그 당시는. 수송기 타고. 미군 수송기 타고. 13명이. 이제. 강릉으로. 전쟁하러 가는. 이런. 한 50분. 1시간. 비행. 사찰에서. 강릉까지. 13명은. 아주. 마음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서로. 긴장하고. 새로운 길. 미지의 시간 속으로. 가는 그. 일종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내가. 출격 90일 동안에. 기억에. 나는. 몇 가지. 초출격 때. 이것도. 잊혀지지 않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편대장. 우리 선배들이. 초출격 나갈 때. 이런 데 유의해야 된다. 상당히. 강조해 주고. 해서. 놓치지 말고. 서로. 16대가. 이 비행기. 공격을 하고. 아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목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첫 목표가. 사리원 어디. 그쪽인데. 거기에. 초론을 지나가는데. 고사포가. 펑 떨어져. 터져. 고사포. 펑. 또 비행기. 열렸다가. 전부 이제. 우측으로. 우측으로. 펑. 항상. 비행기 나가기 전에. 점검할 때. 오늘 좀 잘 부탁한다. 하는 식으로. 어루만지면서 점검을 하고. 또. 아.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두 번. 세 번. 해서. 7월 27일. 이제. 그날도. 세 번. 출경을 가는 거야. 다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발동기를 끄고 나서. 하는 일은. 비행기. 몇. 시간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약식 모자가 있어. 약식 모자가 있어. 이제. 약식 모자. 이렇게. 엮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오늘. 출교해서. 92에. 짝대기를 내리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나서. 전기차가 올라와서. 이중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내가 참. 눈물이 흘릴 정도로. 당신 뿐만 아니라. 무장. 공군의. 전 장병에. 참. 열성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에. 참. 모든. 내. 기쁨.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 내. 그. 정산이. 손잡고. 한 게 참. 기억이. 남고. 비행 중 92에. 또한. 나는. 저. 가장. 뭐한 게. 초출교회의원 끝날 때. 우리. 임택순. 주인이가. 우리. 사관학교. 1기생. 동기생. 1기생 중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적재 나가서. 전산. 그것도 같이 나가서. 네. 네. 그. 내 앞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따위에서 큰 폭발이 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어떤 목표를 잘 못 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가. 잘 안 보여. 뒤에 또 붙을 수가 있어. 집합하는데. 없잖아. 그래서. 어. 아. 혹시 아까 그 비행기. 이런 게. 잠깐. 가서 보자. 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타고.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내가. 내 정신.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추억인치 같은. 내가. 뭐라. 쓰러가면.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착륙한지. 모를 정도로. 내가. 흥분해서. 야. 저. 유투종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는. 극복을 해야지. 하는 거. 어디에 내가. 반성문. 믿어다. 저. 추억일지라는 거는. 90일 동안에. 내가. 매일. 갔다 오면서. 갔다 오면서. 오늘. 뭐를. 잘못했고. 잘했다는 건 뭔가 하면. 잘 맞추면. 잘하는 거고. 빨리. 목표를 찾아가면. 잘하는 거고. 그런 거를. 그런데. 그거를. 이래 봤던. 90일까지. 이거를. 기록을 해서. 기록. 노트 두 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오늘의 목표. 목표의 종류. 사단본부. 보급물 집결소. 그 다음에. 탱크. 오모. 오모. 그. 병력 오모소. 이런 내용. 그 주위의 지형. 산 옆에. 계곡. 그리고. 오늘의 소감. 뭐. 뭐. 아마. 저거 쓴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요. 되게. 조금 더 잘해 보려고. 오늘을 이제. 반석을 해 본다. 아. 그럼. 저같은. 출격. 일제의 서문을. 읽으면. 저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전투적 교육이다. 많이. 배우더라. 항상. 주동적. 판단은. 너의. 실력을. 등비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만일. 너가. 지휘관이 된다면. 여러가지. 지형과. 다방면의. 대공포. 위치. 따르는. 공격. 여력을. 잘. 파악함으로도. 너의 부하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배우는 때가. 바로. 현재이다. 많이. 공부하라. 이베산. 지금. 다방이나. 파악함에. 스토리아.